저희 배우 여러분들은 이제 앞쪽으로 봐주시고요 저희 저는 어떻게 인사할까요? 어떻게 인사하시나요? 네 보시고 구호 한번 외쳐야 될 것 같은데 네 파이팅 할까요 또? 하나 둘 셋 오 마이 랍! 오 마이 랍! 파이팅!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샘 세 분과 몰리투브 마지막 컴퓨터 타임 같고요 저희 이 시간 정말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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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곳으로 뮤지컬 베스트 플러스 리허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아 되습니다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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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